안녕하세요.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익수용 중에 상속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상속 개시일이 6개월 이낸지 아니면 6개월 이후에 수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절세플랜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수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상속취득가액과 수용보상금이 같아지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세법원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법상 재산을 평가하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시가가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축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그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대부분 상속개시일은 전후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서 매매, 감정, 그 다음에 유사매매 사례가액, 수용가액 등 이 확인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수용부동산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협의수용 등을 통해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수용가액이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되므로 이를 통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산정된 수용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상가액에 대한 상속세 계산은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에 수용양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이 없기 때문에 수용가격이 나오기 전이라면 유사매매 사례가액, 공매가격, 감정가액 등 시가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가액의 추후 수용양도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이 기준 시가로 대부분 판단하게 되고요.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정도로 상속 대상이 재산가액이 적다고 판단되면 토지 소유자분들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러면서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후회를 하시게 되냐면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충적 평가 방법이 기준 시가로 대부분 상속 재산가액이 확정이 되고 이걸로 추후에 양도를 이뤄졌을 때 큰 양도 소속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 시가가 5억 원인 나대지 소유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 후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10억으로 수용이 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은 시가가 없기 때문에 기준 시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5억이 확정되는 거죠. 상속세는 내지 않더라도 배우자 상속 공제로 10억 원까지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수용가액인 10억 원에서 상속 취득가액인 기준 시가 5억 원으로 차액인 5억 원에 대해서 기본 세월로 양도소속세를 계산하게 되면 1억 9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낭 나대지를 8억 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상속 재산은 시가인 감정평가액 8억 원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똑같이 배우자 상속 공제인 10억 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는 0원이 되고 상속 취득가액이 이대로 확정되고 나서 8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면 10억에서 상속 취득가액인 8억 원을 빼게 되면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6천만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용양도로 지가급 등이 예상된다면 수용예정부동산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 절세플랜을 꼭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